주문부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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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ness 고춧가루 저희가 시섭사에서 나와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이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 소맥삼 나와요 소맥삼 나와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왔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공장찌개 6,000원, 비빔밥 2,000원 저희는 비빔밥하고 육회비빔밥을 시켰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식이 나왔는데 6,000원짜리 비빔밥 치고는 이건 1,000원짜리 치고는 비빔밥 많이 부었네 일단 맛을 볼까 6,000원짜리인데도 밥이 숯밥으로 나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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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맛있는 얼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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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찹쌀떡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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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б기 겉에 고기 기름밥 계란 계획에 사실이 생기네 무계획이 계획이죠 왜이래? 편하게 드세요 불편해 아주 불편해 물음질 구수하지? 배주신 탐험